아 들어간다 여러분 전기톱 살인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도 있는 실화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죠 외국에서만 존재하는 살인바가 아닙니다 이 땅에도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간다 아 오케이 야 느낌 못나 느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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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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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니야? 까마귀인가? 방금 엄청 빨리 했던거 까마귀인가보다 사람인지 알았는데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일로와 없애버려 그냥 없애버려 어디갔어 왠지 이 근처에서 걔 뺑뺑 돌거 같은데 느낌이 아니네 어디로 가는지 감이 올거 같애 쩌로 가질거 같애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두명이나 있네 이 자식들아 임마 이 자식들아 임마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아 까비 오케이 너는 임마 이미 죽었어 너는 너는 임마 이미 죽었어 어 너는 이미 갔어 너는 살걸 어 야 어떻게 또 여길 또 와주네 편하게 죽여주라 뭐 고마워 고마워 일로와 오케이 아 가려요? 어 이따가 내가 바꿔줄게요 가만있어 지금 두개 풀었네 얘네들 동료가 죽어나갈 동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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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거의 갖다봐야돼 얘는 거의 갖다봐야돼 이 근처에 한명있어 이 근처에 한명있어 내가 봤을때 이 근처에 한명있어 얘는 갔어 얘는 갔어 얘는 갔어 야 죽으려면 빨리 죽어 죽으려면 빨리 죽어 야 팀원들이 진짜 잔인한 자식들이야 어 구하러 안오네 아예 한명 갔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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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zing 하 하 이 하 하 cen 하 하 하 나 하 하 잠깐만 가만있어봐 아 없네 없죠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어 여기 느낌나 여기 느낌나 여기 느낌나 어 방금 아닌가 여기있지 노는 게 제일 좋아 요런 깜찍이 자식 일로와라 노는 게 제일 좋아 요런 깜찍이 좋았어 어리석은 자식 친구들 모아서 언제나 어 잠깐만 뭐야 잠깐만 야 가만있어봐 어차피 얘 누워있으니까 상관없어 어 뭐야 서서 잠깐 이건 이건 개 아 미친 아 근처에 그게 없네 갈고리 할 데가 없어 아 아 개잘 맞췄었는데 네 어 어 안녕 다시 보는구나 반갑다 그렇지 어딜 도망가려고 그랬어 섭섭하잖아 역시 사리는 사람들이 모여야돼 그래 그래야지 꼬챙이 가는 맛이 나지 한 명 꽂아가지고 기분이 안 기모지 안하지 일로와 얼른 너도 하나의 피규어로 만들어줄게 그대로 있어 소리 지르지 마 샹년아 어 가만히 있어 다음새끼 어 어 저쪽이야 어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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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분명 여기서 있으면 아마 이쪽으로 가질 것 같거든 느낌이 어 어 내가 봤을 때는 저쪽에 발전기 있다고 얘네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근처에 있어 이 근처에 있어 이 근처에 백퍼 있어 아 불소리네 불소리 아 아하 저거 씨 어어 아 방금 실패했어요 좋아좋아좋아 너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보아서 언제나 어디서 뭐야 스페이스가 안 돼 버거 올렸다 야 스페이스가 안 돼 왜 잡는 게 안 돼 아니 버거 올렸어 야 버거 올렸어 잡는 게 왜 안 돼 이거 봐라 야 잡는 게 안 돼 버그야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어 이런 버그가 있나 한 명 남았는데 얘 따라다녀 아 아 아 얘는 지금 내가 왜 이러나 싶을 거야 얘는 내가 왜 이러나 싶을 거야 잡을 거면 잡아라 어 그냥 얘 놔두고 어쩔 수 없다 얘 놔두고 그냥 한 명 잡으러 가자 그거밖에 답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이러다가 발전기 킨다고 이러다가 발전기 킨단 말이야 이러다가 발전기 킨다고 어? 근처에 있다 근처에 있다 요런 싸가지 없는 요 얘만 잡으면 돼 얘만 잡으면 돼 얘만 잡으면 돼 이 멍청한 자식아 즐거운 파티탈 미츠 피트 살인 안으로 들어갔니? 어딨니? 어디서부터 갈겨줄까 어디서부터 찢어줄까 어디서부터 발라줄까 어디로 갔어 귀요미 자식 어디로 갔어 어딨다 어딨다 요기있네 이걸 깨내 내가 아이고 기모찌 아이고 모찌모찌 아이고 기모찌 아이고 모찌모찌합니다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어 조금만 기다리죠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죠 다 왔어요 다 왔어어 조금만 기다리죠 너는 게 제일 좋아 사람들 모아놓고 한 번 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참고 있어 참고 있어 참고 있어 한 번 더 들어가니까 어 좋아 좋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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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동료 따윈 없어 받아들이란 말이야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끝까지 버텨 응 그래 한 번 더 가자 으아악 좋아 비쳐나겄냐 천상용사람 어 응 응 가라 가 어 좋아쓰 좋아쓰 기머치 마지막 한 명이 아까 누워있을 텐데 걔 좀 있으면 죽네 옆에 가서 최후를 봐줘야 되는데 어 수고하여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 죽였다 쟤네들 나 진짜 잔인한 사람으로 알았겠다 내가 누워있는데도 안잡아가지고 그건 진짜 버그였는데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꾸미 꾸미 깔끔히 좋아졌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